Q&A 특강, 민병권의 쏙쏙쏙 세계지리의 민병권 선생님입니다. 아메리카의 다양한 인종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대륙별로, 지역별로 뚜렷하게 분포하는 인종이 있습니다. 유럽은 코카소스 인종, 아프리카는 니그로 인종, 동아시아는 몽골 인종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아메리카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앵글로아메리카의 미국과 캐나다부터 라틴아메리카의 칠레와 아르헨티나까지 국가별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나타납니다. 아메리카의 다양한 인종은 국가별 지역별로 주요하게 분포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지도에서의 위치와 함께 말이죠. 미국에서 백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히스패닉입니다. 히스패닉은 중남미 출신의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약 75% 정도는 멕시코에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패닉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니아어이고, 이들이 주로 믿고 있는 종교는 가톨릭이죠. 미국에 거주하는 히스패닉은 특히 멕시코에 인접한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이는 멕시코 출신이 많기 때문이고, 불법 이주자들도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구 증가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살던 아메리카 대륙에 백인들이 식민 지배를 위해 들어오게 되었고, 백인들은 대농장의 노동력으로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 흑인들은 주로 미국 남동부의 목화재배 지역에서 일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남동부 지역에 흑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캐나다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개신교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동부 지역의 쾌백주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가톨릭 교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계 이주민이 많이 건너왔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언어와 문화에 대한 높은 자부심으로 이 지역에서는 프랑스어의 사용빈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또한 두 차례나 분리독립 투표가 실시되었을 정도로 분리독립에 대한 주장이 강한 곳이기도 하죠. 캐나다 북부 지역은 툰드라 기후가 주로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북극 지역의 원주민인 이누이트들이 물고기 사냥과 술록 유먹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누나부트 준주의 거주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인구 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처럼 캐나다에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로 가볼까요? 라틴 아메리카는 국가별로 인종 구성 비율이 다른데요. 특히 남미의 유럽이라고 불릴 정도로 백인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죠.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온화한 기후와 드넓고 비옥한 초원지대 덕분에 유럽계 백인의 이민이 많았던 나라인데요. 특히 아르헨티나는 원주민 말살 정책과 백인 위주의 정책을 펼쳐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백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데스 산지에 위치한 페루와 볼리비아는 인카 문명이 발달했던 곳으로 그들의 후손인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루와 볼리비아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비중인 약 50% 내외의 원주민 거주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생활했던 선조들을 이어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이 많은 이 두 나라에서는 원주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 자메이카는 흑인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이곳은 과거 영국의 노예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흑인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그 이후 이 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독특하게 흑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폭발적인 근력으로 단거리 육상을 휩쓸고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메이카가 단거리 육상의 최고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흑인의 높은 비율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인구 대국인 브라질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백인입니다. 하지만 혼혈의 비중도 높은 편이고 비중은 높지 않지만 흑인의 수가 상당히 많은 국가이기도 하죠.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아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은 유럽계 백인들이 많이 이주해왔기 때문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백인들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 독특한 대륙입니다. 하지만 특정 인종이나 민족이 좀 더 많이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이나 국가가 뚜렷하게 구분되기도 하죠. 아메리카의 지역이나 국가별 다양한 인족과 민족분포를 지도에서의 위치와 함께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